수학의 계절 가을을 맞아 양평 유수지에서 벼 가을거지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. 21일 양평 유수지 벼 재배지에서 열린 이번 체험행사에는 조기령 구청장을 비롯한 초등학생과 지역주민 등 90여 명이 참석해 벼배기와 탈곡 작업을 체험하며 수학의 기쁨과 동시에 자연이 주는 농산물의 소중함을 직접 보고 느끼며 도심 속 농업체험을 해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. 이날 참의한 학생들을 비롯한 구민들은 생생한 현장 교육을 통해 농업이 주는 산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조기령 구청장도 이 자리에 함께해 영등포는 산이 없는 만큼 구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양평 유수지가 구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많은 참여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서부터 하루에 한 100여 명 이상 여기 와서 보고 갑니다. 그래서 우리 구민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더 아름다운 곳으로 또 아름다운 이런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한편 이번 가을거지를 통해 수확한 벼는 양평 유수지에 서식하는 조류의 모의로 벼집은 양평 유수지 관리를 위한 월동자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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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